지금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고 다닙니다 오늘 조금 간추려서 들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파우치입니다 안에는 그냥 화장품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의 최애 향수입니다 겨울에 좋아하는 향수예요 그냥 지가 챙겨 다니고요 저는 이렇게 차에서 많이 자는데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안대를 챙겨 다녀요 매일 아침에 하나씩 덮고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칫솔도구! 가글도 도려 했고 칫솔이랑 치약이 안에 같이 도려 했어요 한꺼번에 다 챙겨 다니는 칫솔 세트입니다 초록색 바탕이라서 쌈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밥 먹을 때 중요한 거긴 해요 쌈 먹고 양치하면 되겠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안경 보여주시니까 난 렌즈 파우치에 챙겨 다녀요 왜냐 아침에 제가 까먹고 렌즈를 안 끼고 오는 날 그날은 이거리에서 샤워풍 언니 얼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렌즈를 가방에 챙겨 다닌다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메모지랑 볼펜을 챙겨 다니고요 짜롤롤 귀여워 저의 폴라로이드 사진기입니다 예쁜 폴라로이드 까지 누구를 느끼고 쇼핑하러 오는 날 액 привет 액